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위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사위에 들어오자마자 의사일정과 간사선임을 두고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국회법의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공군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은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반년 만에 방송 3법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와의 4파전 막이 올랐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16년 역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권익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은 명품백 사건의 종결에 반발하며 사퇴한 최정무 전 비상임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으로는 첫 방송 인터뷰입니다. 본인이 계속 고사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를 하게 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종결돼서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문제를 종결 처리한 것과요. 절차적 하자가 없었지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권익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직무 관련성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요. 이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도 좀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조사는 충분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논의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종결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신 겁니까? 두 개 다 상호작용을 했죠. 한 2, 3일 숙고를 하기도 했고요. 국민 법 감정을 당면이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사퇴로 한 표가 더 부족해졌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두 표, 세 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퇴가 다른 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각성제 역할, 이런 것이 되면 어떨까 싶었고요. 현재 상황에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 안건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위원들이 현재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 속에서도 고검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제 넘지만 국민께 부탁을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이들이 많이 지금 외로울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좀 버려진 자처럼 되지 않고 열심히 남아서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원의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들에게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씩 보내주시는 신경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정목 전 위원도 소수 의견의 필요성, 그러니까 의결서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제 실제로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얘기 때문에 의결서 통과가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말씀하셨던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남기는 건 사실 장점이도 많고 꼭 필요한 이이기도 합니다. 우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투명성이 확보된 결과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가능성도 커지죠. 그런 큰 결정은 당연히 실행력이나 책임성도 담보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기록으로 남겨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된 결정은 왜 잘됐는지, 잘못된 결정은 왜 잘못됐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우리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소수 의견을 남긴 적은 없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권 추천 인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결했다고 평가할 만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 자체로만 보면 일부 의원은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컨대에 이번 안건처럼 인명 관자를 처분하는 문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겠죠, 의원들이요. 그런 문제라든가 여튼 위원의 독립성을 보호해야만 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 중에는 인명권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그런 회피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그 과정의 논의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규정상 회피나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방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세히 전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은 어제 회의에는 안 가셨죠? 네, 어제 회의에는 당연히 안 갔습니다. 지난주에 사의 표명을 한 다음에는 바로 사표 수리라 그럴까요?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끝났습니까? 네, 사실상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권익위원이 아니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권 추천을 받아서 된 위원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전체 결정을 비판한다. 특히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비판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내천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 여야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해서 추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9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실 수 있고요. 대법원, 국회는 각 3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추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 다양성을 어떤 보호하고 활동한 위원의 결정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추천받은 곳에서 어떤 그곳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아가 아닙니다. 네,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자괴감에 빠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현희 전 위원장도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내부 분위기를 좀 전에 들으신 게 있습니까?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들으시는 어떤 정보의 양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한 주 동안 특별히 듣거나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으로 유추해 보면 저는 의외로 평정심을 갖고 모든 조사관들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권익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요. 네, 칼령 자괴감이 들어도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권익위 전체가 폄훼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우선 권익위에는 약 300명의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매년 수백만 건의 국민 고충을 처리하고 있고요. 정말 이들이 매일 같죠. 거주지에서 쫓겨나오는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부당한 행정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고 있고요. 갈등의 현장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익위를 폄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해 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관심과 지지를 처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종목 전 비상임위원이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권익위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소수 의견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어제 회의가 정상적으로 다 마쳐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최종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가 정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작년 연말에 권익위에 이 조사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권익위가 과거에 했던 어떤 현장 조사나 또 막 불러서 거의 뭐 실제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하던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모자란 것이었다라는 게 아마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익위의 그 이후에 지난 10일 날 종결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권익위 게시판에 달린 온갖 조롱성 댓글 속에서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은 정말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그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최정무 의원이 그런 권익위의 애정을 가져달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종결 처리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니까 괜찮다. 외국인이 준 거니까 괜찮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린 아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5명의 전원의원 중에서 13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멤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당파성이나 진영을 떠나서도 처음에 결정했을 때 종결 처리가 9명 이첩 송부 9대 3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전원의원회에서도 최정무 의원이 빠진 가운데에서도 소수 의견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달아달라고 했던 위원들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도저히 납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 기회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결론 내린다고 하고 소수 의견 다는 게 설레 없다고 하는데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서에 좀 넣자 종결 내용 자체를 뒤집지는 않겠지만 그 의견은 좀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것이 대법원 판결.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 이런 데는 소수 의견을 남겨요. 헌법기관이요, 주로.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끝나는 경우. 그러면 왜 이런 결정에 이르렀는지 다수 합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소수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결과로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민권익위는요. 저기서 결정을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혐의가 있다 해도 그것을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것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역사적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결정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소수 의견을 남긴 사례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1심, 2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수 의견을 남깁니까? 안 남기거든요. 거기서 국가적으로... 다음 판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국민권익위는 더군다나 예를 들어 무혐이다. 혐의가 없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는 징계 요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 소수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다만 이제 좀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는 경우에 끝까지 처분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에 국민적으로 문제가,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소수 의견을 남겨달라고 하고 그것이 타당한 주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네. 김영현 의원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익위가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니까 소수 의견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말씀하신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합의체에서는 대법관들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법원의 하급심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조문이 부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하급심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배석판사 두 명과 부장판사 한 명의 의견이 갈려서 결국은 배석판사 두 명의 의견대로 결론을 냈지만 부장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부기를 했거든요. 판결문에요. 네. 부기를 해서 도저히 이 의견은 우리가 합의 결과 2대 1이라서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이유를 내가 밝혀서 누구 의견이 맞는지를 국민 검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나눈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법원 하급심에서는 소수 의견을 부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될 때까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결국은 합의를 도출을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만이 된 간혹 가다가 배석판사가 도장을 거꾸로 찍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합의체의 소수 의견을 부기하라는 법률 규정은 있어도 부기하면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화통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국민 대다수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아주 중체대한 결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의에 관여한 위원이 나는 내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그 결정문에 내가 도장 못 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서명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찌됐든 결론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부기함으로 인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권위를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 의견 듣고 넘어갈게요. 일단 어떤 해석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권익위가 그동안 계속 주무관청으로서 해설집도 내놓고 어떤 질의, 어떤 사례가 들어왔을 때 이른바 결론을 내다시피 해왔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입법이 될 때부터 논란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이 받았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한은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권익위의 해석이 가장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달리 못한다,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정도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권익위 위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적어서 최종적으로 자기 생각을 밝힌 상태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그걸 꼭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의견들이 다르군요. 어쨌든 2주 뒤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법사위에 여당 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상범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대화도 나누는 듯 하더니 곧바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 의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반면 민주당은 그러게 누가 늦게 들어오라고 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두를 놀라게 한 한 마디가 있었는데요. 두 의원이요. 21대에 이어서 22대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서로를 모를 리가 없지만 이런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키워드, 만나자마자 충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 싶었는데 7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감정 싸움도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위원님이 알아서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량을 하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의해야 될 거 했으면 정의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음대로 정의해도 마음대로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의하고 재개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가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군이 하고 싶어요. 공군은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다른 분들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니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속게 하고 이런 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마음대로 부출석을 한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상당 시간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누가 공부 더 잘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유정, 김재현 의원 어떻게 들으셨는지 차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저 논란이라고 할 거예요. 소동이라고 할 거예요. 딱 보는 느낌은 일단 너무 유치하다. 유치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들어오니까 시끄럽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난주에 사실 입법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없는 가운데 밤 10시 연절일까지 정말 일사처리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들어오니까 좀 시끄러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상임위 운영은 아마 오늘까지는 예정이 돼 있던 일정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장 어제 결의를 하고 오늘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 모습은 이미 예정돼 있다라고 치고 그래도 간사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의논하고 진행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향후의 일정들은 조금 오늘과 같은 모습은 좀 보기에 과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이제 중단하고 간사 간 잘 합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저런 수준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슨 공부 좀 더 해와라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또 내가 공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응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국회가 결국은 국민들이 일정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대표자들로 하여금 결국 협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라고 만든 게 국회거든요. 그게 대의민주주의고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결정을 당신들이 좀 해달라고 보낸 대표자들이 저렇게 참 목불인견의 회의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선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내각제 같으면 의회를 해산해야 될 의회를 해산하라고 요구가 많을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투는 분들도 다 나이 60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을 만한 그런 연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중하고 좀 성숙하게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특이한 장면이 펼쳐져서 김흥남 의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인삿말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인삿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닌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통상의 상임위 회의는 인삿말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다 보니까 인삿말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29일 날 임기를 끝낸 21대에 대한 평가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가 앞선 20대나 19대, 18대 국회보다는 못했지만 22대 국회보다는 나았다는 그래서 중간 정도 간다는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작부터 이전 어느 국회에서도 보기가 힘들었던 조금 안 좋은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양당 모두 자기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응원을 받고 그게 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는 보면 화끈한 맛은 없더라도 가운데 있는 중도층을 보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법사위원 한 분이 있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거대 양당의 큰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수파의 경우에는 다수결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소수파의 경우에는 결론의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상호, 신뢰관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이런 광경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호 불신의 관계인데 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정권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있겠죠. 법률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의 여가부 폐지하는 것을 야당이 찬성을 안 하니까 장관을 임명 안 해버리고 그리고 국회목 방통위원 추천해놓으니까 이상한 이유를 대가면서 임명을 안 하고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2년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 민주당도 강대강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 오늘 법사위의 모습이 그렇게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다 어느새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자이고 칼자리를 치고 있으니까 좀 더 관대하게 국회 운영을 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들어온 이날 법안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도 있었습니다. 일단 보시죠.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요 종료님께서는 몇째 토론하고자 하시는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 이게 이제 방송산법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처리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위원들 들어온 첫날인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산법 같은 경우에는 21대 때도 이제 결국에는 부결이 되고 말았잖아요. 같은 법을 다시 22대에 내놓은 거고 가방이 법사의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뿐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김지원 의원님하고 이거 가지고도 문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할 뿐이지 뭔가 타협점을 찾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오늘 법사에서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요. 향후에 모든 법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예정돼 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향후에 법사위에 오는 모든 법들을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저희가 21대 법사위, 김도우 위원장 법사위를 놓고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여야 합의한 법안들도 다 그냥 뭉개고 통과를 안 시켜버렸거든요. 이후는 특검법이나 이런 문제들이 달려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구하라법이나 반도체 관련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인데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뭉개고 지나갔던 것 때문에 이번에 22대에서는 우리가 민심을 받으러서 그냥 반드시 통과시킬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발로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모든 법을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방적인 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닌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연출이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향후에는 역지사지하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재현 의원님,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카드인가요? 실효성 없죠. 실효성 없죠. 윤리위원회 넘겨도 그 윤리위원회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22대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위원회 넘겼다는 것은 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수담뿐인데요. 정청래 의원 얼굴 보십시오. 저분이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냥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종결하기 위해서 다시 다수결로 종결 여부를 물어보면 그러면 듣기 싫다고 다수결로 토론 종결해버리면 토론이 뭐 필요합니까? 저는요. 앞으로 국회는 아마 계속 저렇게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은 뺏겼지만 우리가 여의도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이 통쾌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회에서 표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표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그것을 전부 다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서 공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론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대체 토론에서 여당 의원 한 사람은 얼핏 말이 들리는데 나는 오늘 한마디도 못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그냥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은 사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수의 우위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면 다수파가 그냥 결정 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여당에서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무한 도돌이표 있는 그런 음악이 틀리듯이 그렇게 계속되고 그럼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대신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청문회 후폭풍도 굉장히 거셉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가지고 고발 조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법사님 감사합니다. 선서하지 않고 유리한 말, 거짓말만 하겠다는 증인. 입을 닫은 증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적극적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두 위원께 여쭤볼게요. 이것도 실효성이 있나요? 아니, 저거는 법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큰 법원칙 중에 하나가 자백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대법의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게 거짓으로 판명나면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자백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저걸 이제 물론 정말 어느 경우에나 거짓말 없이 진실만을 말하면 좋겠죠. 하지만 진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일 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제도인데 그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리면 현대 이제 어떤 법치국가에 있어서 큰 원칙 하나를 허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큰 원칙을 허물면 그것보다 훨씬 큰 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법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의 김영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는 선서 거부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선서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선서 거부권자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선서 거부권은 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 거부를 할 수 있고요. 증언 거부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업무상 비밀에 해당될 때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서 거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증언 거부와 관련돼서는 업무상 비밀과 관련돼야 되는데 업무상 비밀이 아닌데도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부분은 물은 질의사항과 그 다음에 답변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답변할 사항이 업무상 비밀이냐 아니냐는 쉽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현재의 법으로 하면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검찰 체제 하에서 이것이 기소가 되겠느냐라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선서 거부와 관련돼서는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8, 9월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고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려고 하니까 선서 거부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문회 자리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식이나 되는 고위공직자가 그런 도덕적 처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국방장관이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전화한 적 없다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밝혀졌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몰아붙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 와서 이런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거 사소한 증언만 해도 선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중죄로 일단 고발부터 할 것이니까 선서 못하겠다. 이게 표준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과거에 국회에 와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한 분이 저분들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에 조국 전 조국 대표님 장관으로 지낸 시절 민정수석 지낸 시절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재판을 받을 때 묵직권 행사하고 따님도 나와서 증언 거부하고 다 했어요. 사안이 좀 다르지만 법정에 가서도 증언 거부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 또 더 나가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잠깐만요. 짧게 말해주시죠. 우선 이종섭 장관이 채의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상임위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네. 진술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 거부를 해놓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라는 취지를 하시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출석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형사처로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임성근 방지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논란의 주요 쟁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선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언은 거부합니다 했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이 격노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가지고 청문 의원들이 다 공분을 샀었죠.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나 너무나 황당한 답변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두 가지가 골자예요. 이를테면 증인 출석 거부할 때 동행명령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나 뭐 이런 특이의 활동이 다 종료가 됐는데 나중에 그 내용 안에 위증이 확실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 연명을 통해서 이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효성은 얼마나 이제 있을지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이후에 한참 뒤에 위증이라는 게 또 어떤 경로로든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그 입법 청문회의 증인들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뭐 나 거짓말 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였고 나 그냥 감옥하기 싫다라는 그런 뭐 본인들의 입장 표명 같은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청문회의 본래 취지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질실 규명을 위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하겠다고 나오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증인들의 태도 논란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증인들의 태도 논란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날 청문위원들이 보여준 핵에 망측한 그 행위는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샀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역 해병대 장교들을 상대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그 국회의원이 온갖 모욕을 주고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모욕을 준 그 행위는 아마 역사적으로 크게 남을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 조치한 거예요? 옆에서 뭐 한 발 들고 있으라는 그런 모욕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좀 더 진중하게 회의도 진행하시고 더군다나 저분들이 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고 저분들이 사실 가장 위험한 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모욕적이고 한심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한번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청문회가 남긴 것들은 여러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정조사 추진한다 그러고 특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한동훈 후보.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후보도 접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백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에 표지 내려오면서 연인보정을 뜻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도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유의 분명한 화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 보다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박력 있는 리더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탄핵을 막겠다는 말까지 더하며 대통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내가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재원 의원님이 또 최고위원 도전 출사표를 내셨죠. 어떤 특정 당권 주자하고 지금 러닝메이트를 협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저는 러닝메이트는 아니고요. 특정 당권 후보와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곧 당권 주자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당이 당대표가 정권을 행사할 때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가 형유화되고 당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최고위원을 뽑아서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좀 견제하고 합의제로 운영을 함으로써 집단지성으로 당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고위원을 저렇게 마치 수화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파의 의결권을 확보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견제와 균형 같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권 주자와 전략적으로 협조관계로 협력관계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분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곧 밝혀집니다. 곧 밝혀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답을 안 하셨으니까 맞다는 뜻도 여겨있네요. 여성 아니면 남성이죠. 너무 들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전을 하셨으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확실히 막겠다라고 했는데 김용남 의원님 이게 첫날에 출사표 던졌을 때하고는 약간 좀 이튿날 그리고 오늘까지 오면서 뭔가 좀 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반윤의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력의 핵심층에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로 나서면서 지금 자당 출신의 대통령하고 완전히 등을 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또 맞느냐라는 고민이 내부적으로 캠프 내부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디펜스한다면 지금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딱 선을 긋는 게 이른바 좀 더 친윤 이미지 내지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이미지로 갈 수 있을 텐데 탄핵을 막겠다는 거는 탄핵은 어쨌든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의 스탠스는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이게 스탠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준비하는 능력 문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탄핵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막겠다는 거야? 이런 해석이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에서조차도 얼마 전까지만 탄핵은 굉장히 금기어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거는 조금 조심했고 국정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다가. 혹은 심리적 탄핵이다. 이미 총선 이후에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순간 탄핵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와 있는 시점인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있고 내가 진짜 탄핵을 막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탄핵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탄핵이 한동훈 위원장 마음대로 막아집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이거는 민심이 만약에 분노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민심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108석 소수 여당의 원외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당대표가 막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거를 민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부응하겠다. 그게 민심에 역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 탄핵이라는 말을 딱 받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돼버려서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는 형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 때 소위 2조 심판 때문에 프레임을 오히려 끌어들였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탄핵의 프레임을 또 끌고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런 이미지가 또는 그런 생각이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는 광범하게 유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것은 내가 막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후 사정이 없으니까 마치 탄핵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막겠다는 그런 의미로 또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못된 메시지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걱정되나요? 많이 걱정되나요? 아니면 아직 걱정할,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신다면서 또 웃고 계셔가지고. 자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전략적 동맹관계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표정을 보니까요. 일단 나머지 3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차차 또 여쭤볼게요. 오늘 경쟁자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만약에 두 분 간의 신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사실 총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불화설을 가장 먼지 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안 좋다고 들리나요? 일단 관계가 안 좋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관계 악화하고 탈당이라는 정치 행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탈당은 정치 행위이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동훈 후보의 행동을 분석하는 틀을 저는 나름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틀이냐 하면 우선 윤 대통령의 생각은 내 앞에 반기를 드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8인의 표는 두렵다. 이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나는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자면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윤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하지만 야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도 신경 쓰이고 검사 시절 일로 윤 대통령과 얽히는 것이 두렵다. 나머지 국민의힘 당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 누구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다. 이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역학관계, 어느 때 어느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의사결정이 정해질 것 같고요. 만일에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앞으로 쭉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탈당이든 탄핵이든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저 메시지, 그러니까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저 메시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신빙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의원은 당원들의 불안 심리를 조금 더 부추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제 당원들 중에는 또는 당 지지자들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당을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벌써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유정 의원님.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들이 당을 떠날 거다. 그리고 한 후보가 떨어지면 보따리 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나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되면 땡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내부의 분열을 촉진시킬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적정 분열되는 거니까 이건 민주당에게 향후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탈당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여당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에서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나가달라고 탈당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자진 탈당이건 당에서 요청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하면 누가 대통령을 보호해 주죠? 각종 특검, 자신과 부인과 관련된 특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탈당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러닝메이트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전략적 제휴관계가 누군지를 느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화성공장 화재는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화재 당시의 내부 CCTV 모습을 저희가 입수로 했는데요. 첫 폭발은 10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12초 뒤 직원들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2차, 3차 폭발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1차 폭발이 일어난 지 약 42초 만에 작업장은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식 대어놓고 돈 벌겠다며 한국 온 엄마들. 고등학생 막내를 둔 새 남매의 아빠. 끝내 퇴근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사연에 모두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왜 아직도 먼 얘기인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닌가. 책임과 추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삼겹살 냄새, 미끌거림. 아 왜 이렇게 미끌거려? 온몸에 깊게 베이, 피지, 채취, 미끌거림까지. 촤악 하면 싹! 뒤끝 없이 개운하게. 우루스 스캔워시. 시리즈9 프로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으로.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교수로. 닦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우리집 냉장고엔 세계 1등 덴마크 유산균이 산다. 덴마크 하이 요구르트. 완벽을 추구한 여정의 완성. 제로. 태초의 하늘. 무한한 미래. 완벽한 새로움의 시작. 에피소드 제로. 다시 말하는 섬으로. 리니지엠. 오대용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용 라이브 마치겠습니다.